그럼 카메라 앞으로 오세요.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. 이 표시에 불이 들어왔어요. 입국 신고서를 한 장 더 주세요. 테이블을 위자 옆에 놓으면 어떨까요? 테이블을 위자 옆에 놓으면 어떨까요? 정지 신호를 무시했습니다.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? 우유 대신 두유로 넣어주세요. 크림과 설탕을 넣을까요? 저는 유난히 겨울을 타요. winter affects me a lot. winter affects me a lot. winter affects me a lot.